네 지금부터 주둘껏 회전바퀴의 수평 맞춤 및 바퀴의 타이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13mm 스페널을 가지고 8mm 볼트를 풀러줘야 됩니다. 이 볼트는 바퀴가 삽입되고 나서 보조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볼트입니다.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려주셔야 됩니다. 시계 반대 방향으로 2-3mm 정도를 풀러주시고 그리고 회전바퀴를 풀기 위해서는 적당한 롯지에 박스등으로 바퀴를 띄워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회전바퀴를 풀기 위해서는 22mm 스패너가 필요합니다. 보통 몸기도 가능하지만 몸기는 이 머리의 두께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진 않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22mm 스패너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22mm 스패너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바퀴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돌렸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일어서서 요령은 일어서신 다음에 발로 한번 차주시면 됩니다. 발로 차주시고 한번 풀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 어느정도 풀렸을 때 수평을 맞추는 방법은 풀려놓고 바닥을 대봅니다. 바닥을 대봐서 어느정도 수평이 맞다.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와샤를 사이에 껴 놨을 때 이게 하나 정도의 높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같이 바퀴를 풀기 위해서 올려 놓으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바퀴를 완전히 풀를 주십니다. 어느정도 풀렸을 때는 손으로 풀릴 정도면 손으로 빨리 풀려 주시면 좋습니다. 바퀴가 풀렸을 때 약 30mm 정도의 깊이가 있습니다. 와샤 하나 정도를 껴 주시고 그대로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 바퀴를 교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바퀴만 새 걸로 받으셔서 그대로 껴 주시면 됩니다. 시계 반대방향으로 조여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령은 이 바퀴를 같이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지금 베어링이 껴져 있기 때문에 이 윗부분만 돌리셔도 나사가 조여집니다. 반대쪽 바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다 껴주신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역손으로 얘를 다 조여 주신 다음에 나중에 보드적으로 고정하는 이 8mm 보트를 조이는 방향 시계 방향입니다. 시계 방향으로 조여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. 이상입니다.